우선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마요 4 지금은 널 앓고 있지만 이제는 널 알고 싶구나 한승현 한승현 지금 널 알고있지만 맞지? 걸그룹입니다 걸그룹? 제목이 걸그룹이야? 앓고 있어? 아 그냥 저 좋아하는 거 누구? 네? 한승현! 한승현! 누구누구? 네 다 좋아합니다 너 번호 땄지? 너 번호 땄지? 거기는 실제로 뭐 앓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냥 걸그룹 좋아했어요 정말 사라지지 좀 마 곁에 있어줘 보이지가 않아 견딜 수 없어 한승현 하하하하하하하하